다음은 감사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. 신인인재 발굴 감사패 시상이 있겠습니다. 백덕인 회장님 네 앞에 서시고 이사장님 서시고요 감사패 교학께서는 사정법인 종합문예위성 우수한 신인인재 발굴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며 대한민국 문예발전과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2021년 9월 21일 사정법인 종합문예위성 이사장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. 인재 발교를 위해서 많이 있으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